Yeah 아 나 오늘 짜지 사투리 시를 같이 읽어보았는데 부산 사투리가 아주 자연스러웠었죠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초분색 오늘은 부산토박이 래퍼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3 우승자 자이언트핑크의 잡핑본색으로 함께했습니다 자이언트핑크 직역하며 왕분홍 왕분홍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왕분홍입니다 아니 박은주씨가 잡핑왔나 바로 아시네 장윤희씨가 잡핑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정강가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 이게 원래 목소리죠? 아까 사실 우리가 양희든씨의 만다꼬씨를 할머니톤 저는 소녀톤을 하려고 했는데 연기한게 아니었어요? 네 아니 근데 할머니처럼 좀 해주는거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원래 목소리인데 아침이라 좀 더 그렇네요 그 저는 만다이리 자주 내려놓았는데 아 또 사투리 연기를 할머니 연기를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원래 톤이었구요 이게 할머니 연기였구나 몰랐어요 부산토박이인거죠? 네 부산사람인데 지금 조금 서울사람이에요 서울말을 하실수 있어요? 니는 서울말이 아예 안되네? 뭔쓰는거니? 아니요 할줄 알아요 그.. 이런거 할줄 알아 어디야? 뭐해? 어 얼마야? 어디야? 얼마야? 뭐해? 뭐해? 뭐해까지네 아니 근데 우리 철판에 맞았던 래퍼 치타도 부산 해운대 출신인거 그죠? 해운대구 네 치타언니는 저랑 이제 같은 학교는 아닌데 어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건데 치타언니가 이사가는걸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부산에서 네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지인분들이 서로 이제 친해가지고 그때 언니가 그.. 이제 가수활동을 하러 간다고 서울 올라가는데 친구분들이 배웅을 하는데 제가 옆에 이제 있었어 네 있었죠 그 언니를 본적 있었군요 부러웠죠 그 뒷모습 보면서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결국 올라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헤이즈도 20대 초반까지는 창원 부산 뭐 그냥 내 경상도 쪽에서 생활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헤이즈랑은 서로 알아요? 아니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알죠 방송도 해봤고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부산 이쪽 밑지방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도 뭐 팔로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서울에 올라온지 몇 년 되셨죠? 어 8년 됐어요 8년차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우리 정수경씨가 실시간으로 문자주셨는데요 자 자핑도 그거 해야죠 자핑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 뭐라고 읽죠? 무슨 연필? 몽땅연필 근데 진짜 아니 우리 여전히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저는 발음보다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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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 되죠? 이응 몰라 나도 이거 이응 그러니까 이응이라고 하죠 네 동그라미 이응 이응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응 이렇게 돼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할 때 이응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어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네요 헤이즈도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된대요 이응이 너무 어려워요 이응이 어렵군요 거기서 다 걸리죠 아 다 들통이 나죠 우리가 네네 맞아요